그런 게 계속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힘들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발등 아래에 떨어진 일들이 많으니까 힘도 안 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이리였고 어쩌다가 이제 일요일 같은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좀 편안한 눈 입고 가잖아요. 저는 일부러 교복을 입고 교복도 그 전날 밤에 학교 갔다 와서 다시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복 입고 엄마한테 갔다 오는 거 학교 갔다 가고 그런 시간들 되게 행복했고요. 우리 부모님 생각에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게 다예요. 우리 부모님 인생이. 그러니까 저희 형제 여섯을 모두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 교육을 시키고 한 것이 다예요. 지금도 지금 집에 가면 그냥 어머니 저희 부모님 주무시는 이외에 저희 형제들 학사모 찍은 사진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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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이야 그게 또 최고의 자랑거리였거든요. 처음엔 왜 그러신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당신들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럼요. 부모님들 인생의 전부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소설가의 인정을 받은 것은 학교에서 쓴 반성문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죄송한데 나 아니니까? 길어요 사연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 굉장히 깁니까? 그때 노조라는 것이 처음 생기던 때였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근로자들과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측과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예요. 거기에 같이 동참하신 겁니까? 이제 학생들은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회사에서 어쨌든 학교를 보내주니까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동료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섞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 많이 상했고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오랫동안. 아 학교를요? 네 오랫동안 학교를. 그게 좀 길어졌어요 오랫동안. 며칠만 더 안 나가면 제적. 아 네. 굉장한 좋은 용어 아닙니까? 제적 당할 수 있는.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용어였어요. 그랬을 때 저희 학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 나와서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들어주는 분. 그런 분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회사 상황이라든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도 학교는 나오라고 대신에 반성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던 노트가 한 권 있었어요. 좋은 생각나면 적기도 하고 좋은 고절이 있으면 좀 옮겨놓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런 노트 뒤에다가 반성문이라고 써서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잔뜩 써서 제출하고 그리고 학교를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한 3월 후에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너는 이미 소설가가 되는 거 같겠냐 라고 그러셨어요. 하성문에 되게 소설처럼 많이 꾸며서 적으신 건가요? 반성문이라고 하기엔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라고 하셨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소설가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순간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모든 별들이 나는 정말